위염은 위 부위 생기는 염증성 질환이다. 위염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상복부 통증과 구역질, 소화불량 등이 있다. 위염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위염의 좋은 자연치유법 역시 위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위염 증상을 장기간 방치하면 괴양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위염으로 발전할 수 있다. 위염의 종류 급성 위염, 급성 위염이 생기면 위가 붓고 아프지만 통증이 오래까지는 않는다. 보통 수일 내로 증상이 가라앉는다. 만성 위염, 만성 위염은 말 그대로 위염 증상이 장기간 계속되는 질병을 말한다. 만성 위염은 증상이 순하고 심각하지 않아 만성 위염인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있다. 위염이 증상급성 혹은 만성 위염은 증상이 되게 비슷하다.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다. 복부 통증 구토 및 구역질 트림 체중 감소 식욕 저하 소화 불량 흑변 식후 복부 팽, 만감 위염의 원인 위염은 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염증이 생기는 원인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급성 위염의 원인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소염제와 같은 약물과다 복용 박테리아성 감염 과음 대장염 크롬병과 같은 소화계 질환 신장 기능저하 만성 위염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장기간 약물 복용 과음, 알코올 중독, 박테리아성 감염 콩팥 기능 부족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면역계의 기능저하 담중 역류, 만성 스트레스 급성 및 만성 위염을 예방하려면 담배를 끊고 술을 자제하는 것이 필수다. 또한 물을 많이 마시면 위염 예방에 좋다. 그 밖에도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는 법을 배우고 소염제 및 진통제 복용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염에 좋은 자연 치유법 2일 생강 위염에 좋은 자연 치유법 첫 번째는 바로 생강이다. 생강을 섭취하는 방법은 다양한 데 차로 마시거나 향실료로 쓸 수 있고 요리를 해 먹을 수도 있다. 생강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위염 치료의 특 효약이다. 생강의 대표적인 효능은 다음과 같다. 항염 성분이 풍부하다. 항균 성분이 있어서 위와 관련된 질병을 일으키는 위나성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제거한다. 지나친 위산 생성을 억제해 위궤양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면역력을 강화한다. 위 기능을 튼튼하게 해소화가 잘 되도록 한다. 2. 무양젤라틴 공복에 무양젤라틴 1컵을 먹으면 산도를 낮추고 위험으로 불편한 증상을 완화하는 데에도 우미된다. 고향젤라틴 또한 속쓰림을 없애는 데 효과적이다. 재료 무양젤라틴 2큰술 30g 물 1컵 250ml 만드는 법 1컵 분량의 물에 무양젤라틴 2큰술을 넣고 잘 저어준다. 젤라틴 혼합물을 하루에 의해서 3회 마시면 위험 완화에 효과적이다. 3. 파슬리 스무디 파슬리 스무디를 마시면 조금씩 위험 증상이 완화된다. 파슬리는 칼륨과 칼슘, 인성분이 풍부하고 인효작용을 촉진한다. 또한 다양한 위장 관련 질병을 없애는 데 효과가 좋다. 재료 파슬리 줄기 2개 물 2컵 500ml 얼음 3조각 만드는 법 믹서기에 파슬리 줄기 2개와 물, 얼음 조각을 넣는다. 스무디 질감이 될 때까지 3에서 4분 정도 갈아준다. 체에 거르지 않고 그대로 컵에 따라 마신다. 파슬리 스무디 역시 젤라틴 요법과 마찬가지로 하루 2에서 3잔 마시면 효과가 더욱 좋다. 4. 벌꿀벌꿀은 위벽 치료 효과가 있어 위장 내 산도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다. 벌꿀은 위궤양 치료에 특히 좋다. 또한 위염의 원인이 되는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다. 만드는 법 공복 상태의 벌꿀 1큰술 2.5g을 떠먹는다. 위염이 생기면 언제 병원을 가야 할까? 위염은 대개 합병증이 없지만 다음에 증상이 생긴다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간 계속되는 상복부 통증 흑변토 사물에 혈액이나 커피 분말 형태의 물질이 섞여 나오는 경우 위염은 대개 합병증이 없어지고 있습니다.